가십시오 여러분! 자, 기호 1번 권만수 의원 막내야들 권기도입니다! 한 번 불가보자. 여기 한 번 불가보자. 여기 한번 불가보자. 진짜 미쳐버렸습니다 여러분! 기호 1번 기호 1번! 아 이거 꺼야죠! 아 이거 꺼야죠! 다 줘 쌤이 잘하죠? 계란 먹을래? 계맛살 먹을래? 공이 있어야 돼요 잘 먹었는데도 머리 면이 들어있는 거 저번에 모자먹기 Batu SAY THE FAMOIA 마셔본던 여러가지 버전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지금 한단 배워가면서 더 배우려면 소재도 좀 더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줄게요 백가지 중에 있었거든요 빨리 주시고요 아! 뭔가 더 있었다. 수전이 안 넘었어. 다 먹고 있었는데?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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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밥 먹으러 가자더니? 반? 밥 먹으러 가자더니? 밥 사둔다더니? 밥 먹으러 가자더니? 밥 먹으러 가자더니? 아니, 종이가 만끔면 안 있어. 내가 그래, 이리와. 예쁜 거 하고 싶은 사람이지? 컷! 종이를 잡아줄 사람이 없어. 피자 먹었어? 피자? 피자 안 먹었잖아, 피자. 와우, 피자같이. 아, 괜찮나? 의원님이셔. 강태가 돌아서는 게 하고 싶어요. 똑같잖아, 일로 오나 돌로 오나 돌아서는 건 똑같잖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돌아보면 문영이를 바다에 넣을 수가 없어서. 문영이는 바다에 넣고 싶고, 강태는 돌아보고 싶고. 강태는 환불한 백을 쓰고 싶고, 문영이는 백이 예뻤으면 됐다는 마음인 거잖아, 마음속에. 알았어. 저는 공사판 저 벽이면 좋은데, 저는. 문영이는 어때요? 문영이는 어때요? 나는 그거 좋은데? 나 받아. 돈? 돈? 난 이제 뭔들. 응? 애초에 대각선으로 걸어가야 돼. 그럼 강태가 도는 걸 포기하겠습니다. 그럼 문영이를 산으로 보내고. 강태가 바다에. 예. 네가 맞았잖아. 죽을 때까지. 문영이는 깔 거예요. 문영이 아주 바다에 빠져있구만.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에 대해 다 안다고. 다 이해한다고. 문영이 좀 더 도청해 주셨대요. 문영이하는 것들은? adolesce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